어이 이 상황은 반석아 자세히 좀 볼까? 네 네 친구 중에 그 도더라 뭐 짓어? 뭐 쓸어? 그거 뭐지? 수지야? 아, 수지. 제 이름은 수지였구나. 그거 대학 단비네는? 네. 뭐 따지고 보면 수지랑 주로 때문에 향이 없고 자기 학교보다 내 학교를 더 잘 좋았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걔가 먹었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막 먹었네. 뭐 드리는 애들은 많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넌, 넌 뭐 안 드리댔어? 네? 제가요? 아니 뭐 걔랑 서로 예뻐요. 아니에요. 아니 왜? 너랑 대학부터 옮기고 미우춤보다 먼저 안 됐대. 아니, 보니까 뭐 이쁘죠? 아니면 뭐 쉬운 쉬운 하겠네. 그렇긴 한데 아, 저는 그렇게 무서운 프로그램은 못 다뤄요.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소스보다 아니에요. 수준이 달라요. 그러면 아는 어때? 나 정도면 제가요? 어울려? 형이랑 수지요? 응. 어, 그럼 약간 그냥 은색만 하는 느낌 좀 다른데요. 억울. 아, 그래도. 야. 공기. 공기를 봐. 공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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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랑. 이거 너무 시원하다. 그냥 그냥 마셔. 제가 맛을 한 번 봐도 될까요?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내가 맛이 없다고. 이거 새로 만들어주고. 내 헤드레스는 있는 데였으니. 제 생각엔 손님이 좀 짱이 드시는 것 같은데. 아니 이게 어디 타지에 주둘라리라고 나버리라고 앉아있어. 나는 이게 오복이 공둥이인 줄 알았는데. 공둥이 주인은 달복이였다. 제 생각엔 손님이 주인다. 제 생각엔 손님이 주인다. 제 생각엔 손님이 주인다. 제 생각엔 손님이 주인다. 제 생각엔 손님이 주인다.